계속해서 재즈 앤 크로스오버의 마지막 부문, 최우수 연주 부문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작년 수상자인 기타리스트 조응민님께서 수고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조응민입니다. 작년에 수상은 생각도 못하고 왔다가 무대에서 이름이 호명이 돼서 무척 당황을 했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똑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후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저도 다시 세움반으로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지하 커뮤니언 블랙 스트링, 마스프댄스 세컨드 세션, 인터벌스 이연석, 콜레스트 오브 더 파이어 플라이스 최성호 특이점, 바람불면 트리오 클러저, 모어 휴먼 그럼 최우수, 재젠 크로스오버, 최우수 연주 부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블랙 스트링, 마스프댄스 축하드립니다. 블랙 스트링의 마스프댄스 장르의 장르의 관습을 벗어나 자유로운 소리의 풍광을 시도한 팀들 중 가장 압도적인 실험성과 작품성을 담았는 작품으로 소리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스트링에서 검은고를 하고 있는 허윤정이고요. 최우수 연주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악을 할 때 굉장히 스릴 넘치게 하거든요. 무대 위에서 누가 틀리는지도 열심히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서 늘 연주를 했는데 또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 스트링이 2012년에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의 계기는 한국에서가 아니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UK 코리아 커넥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출발이 있게 해준 우리 지금 와 있는 개명곡 블랙 스트링 대표한테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고마워요. 저희들은 사실은 국악 대중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뮤지션으로서 인간으로서 좋아하면서 서로 즐겁게 음악을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멤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중음악상이 앞으로 더욱 더 건성하기를 기워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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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